한국에서 퐁먹는 관광객 우리 둘이 아! 진짜? 그래서 저렇게 비싸서 더 많이 하는데요 어? 어떻게? 응? 네네 어어어어어어 괜찮아? 내 힘들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유 쇼금 먹어. 어? 먹어. 여기 도대체 있어. 안녕. 왜? 왜 왜? 솔로 갔어. 솔로 갔어. 나 번다. 안쪽으로 백 하고. 너무 예쁘시네요. нять 갈빛고 침투어. 장면 사이 제일 많이 이동했어요. 손상 escre modules. 너무 잘 어울려 재밌었어? 재밌었어 은혜 재밌었어? 은혜 재밌었어? 엄마가 물어본거야 은혜한테 때릴 재밌었어? 응 둘이 도란도란 얘기 나눠봐 친구야 근데 로이키고는 너무 너무 타상키고래 왜냐면 로이키고는 너무 타투단을 타야만 들을래 어 우리 딜리스 파고 로이 방어 너무 못 갇혔어 왜냐면 로이키고는 타약간 많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 너무 못 갇혔어 우리 집에서 너무 못 갇혔어 우리 집에서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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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만들까 뭐 만들까 그 대신 노래 하나 불러줘 이 노래 알아 이제 노래 시시 시작 아니 커다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반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고 하고 있다가 물어요 주이 싸게 소시 없다고 했는데 시가 있긴 하네 하얀색 씨네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동그란 걸 잘리지 마라고 안 잘라 동그란 걸 잘라 토끼와 수달의 대결 토끼선수 안녕하세요 맛있으세요? 천천히 먹어 누가 더 맛있게 먹나? 천천히 꼭꼭 잘 씹어먹나 볼게요 수달선수 잘 먹고 있어요? 아야야 먹어 아야야 먹어 냠냠냠 먹어야지 토끼선수는 지금 안쪽을 공략하고 있고요 수달선수는 예쁘게 먹고 있네요 엄마 안되뎌자 힘이 안되납당 너는 그냥 이거 잘라서 줄게 엄마가 싫어 나 엄마도 이거 먹고 먹을지 잘라! 어 알았어 숟가락으로 퍼먹은 거 언니가 먹고 넌 잘라줄게 아빠한테 말했을 때 맛있다고요? 엄마는 안먹은다고 하면 응 안먹은다고 하면 나는 안먹을게 딱딱딱따다 장테리선수는 껍질까지 먹을 기세인데요 걔는 과연 어디까지 먹을까요? 염두까지 먹어? 염두까지 먹어? 염두는 맛이 없어 테리야 염두 맛이 없어 염두 맛이 없어 염두 맛이 없어 언니 염두 맛이 없어 언니 염두 맛이 없어 언니 되게 알뜰하게 잘 먹는다 띠 띠 그분 먹으세요 띠 띠 마요네우 마요네우 샷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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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어 어 내 맛이 없어 땅콩아야? 어머 어머 갖다줄게 어허헣 땅콩아 땅콩 하나 줄게 땅콩이도 줘야겠다 으어어어 등장 으어엤던 으 으